오케이 자 그래서 B에 3 이해 됐나요? 네 B에 3 맞아요 오케이 엄마야 잘못 눌렀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알파벳 D.I.C.E D.I.C.E 뭐에서 내는 소리 DICE 그렇죠 DICE DICE 된 이유 D는 D I는 뭐 중에 뭐 중에 I C는 S SK 중에 S E는 E가 큽니까? E는 소리가 안나는 대신에 건너 건너 집에 가서 I한테 무슨 소리만 해봤는데 그렇죠 네 이름 뭔지 물었죠? 이름 뭔지 물었죠? 내 이름 I라고 했죠? 어 됐습니까? 네 그래서 무슨 소리 됐다? DICE DICE 됐다 DICE 오케이 그래서 소리? DICE DICE 쓰기 DICE DICE Divi DICE So 소리? DICE DICE DISE DICE 파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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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된 이유 P I N 파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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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I N 계속해서 알파벳 L L I L I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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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s I I I 계속해서 알파벳 M I K E 모여서 내는 소리 마이크 훌륭합니다 M은 M I는 I K는 모여서 마이크 마이크 오케이 소리 마이크 마이크 쓰기 M I K E 그렇죠 마이크 마이크 오케이 알파벳 M I K E M I K E 모여서 내는 소리 마이크 훌륭합니다 L은 L L I I I K는 모여서 마이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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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소리 마이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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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 K I C 오케이 와우 자 쓰기는 쓰 소리나는데 C나 S 좀 틀린걸 잊지만 뭐 그 정도는 괜찮구요 아주 많이 향상됐습니다 훌륭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 오 오 오